프랜차이즈 1인 창업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장점과 강점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선택해야 한다. 경기가 상승세 또는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일단 불경기에 접어들면 고객의 눈은 삽시간에 엄격해져 가격대비 성능비 일명 가성비를 따진다. 불황이 가속화되면 머지않아 어깨에서 우위를 점하는 곳만이 살아남는다. 잔혹하지만 이것이 창업시장의 현실이다. 강점은 고객이 발견하는 것이다. 1차 매장 고객은 맛품질류지 매장관리 등의 상태이며 2차 고객인 가맹점은 유통관리 제조 등의 지원 인프라 구축이 될 것이다. 두부기계 제작이라는 인프라와 가맹사업의 경험을 콜라보로 결합시켜 작년부터 가맹사업을 전개 곧 천호점이 될 두부 만드는 사람들의 광폭적인 발걸음은 동종 어깨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전 직원이 전문가 직단으로 두부 제조 교육과 자체 제작한 기계 as도 가능하고 노정옥 대표와 직원들이 전문성과 꾸준한 매장 방문 성실함은 어깨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두부기계 제작도 직접 하는 브랜드 강점에 가성비 좋은 상권인 주택가 창업으로 집에서 가까운 곳에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창업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성공 아이템으로 알려져 오픈하는 곳마다 지역 랜드마크 매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두만사는 매장 내에서 수제 두부 제조 및 판매를 직접 하는 아이템이며 코로나 시기에 적합 업종으로 알려져 오픈된 가맹점 매장마다 고객들의 창업 문해도 많이 쏟아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여성 소자본 창업일인 남성 소자본 창업 소규모 창업업종 변경으로 문해가 폭주하고 있다 한다. 두만사 간수는 870m 해양 안반심층수를 활용하여 마그네슘 함량이 적고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칼슘의 함량이 월등히 높으며 부드러운 맛을 내는 천연 간수만 고집하며 마늘 매실 100년 초 등을 활용한 천연 식물류 조성물의 두부 응고제로 고풍격 프리미엄 바이오 두부를 선보이고 있다. 평균 12평 전후의 규모로 5000세대 전후의 주거지 밀집 지역이면 창업이 가능하며 가맹계약 전이라도 사전상권 분석을 요청하면 창업상권 분석 전문가 자격증도 소유한 직원의 상세한 현장 브리핑도 받을 수 있다. 1금융권 5000만원 대출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 확인 및 감행문의 본사 방문 상담 신청 등은 브랜드 홈페이지 www.dobuda.com 또는 대표전화 070-7708-2001-3를 통해 가능하다. 2금융권. 3금융권. 3금융권. 4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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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금융권. 6금융권.